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100번 거절당하기 지하장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나와요 테드에도 이 친구가 강의를 했거든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소심한 거예요 내성적이고 누가 거절하면 막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봤는데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래서 100번의 거절을 당하려고 매일매일 거절을 당하고 다녀요 SBS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테드에도 나왔고요 슬기적인 유명한 연사가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00번을 거절을 당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자기는 일부러 거절당하려고 심한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면서 야 이걸 들어주네? 오히려 아예 거절당할 마음 먹으러 간 건데 예를 들면 유튜브도 있거든요 도넛스 가게에 크리스피 도넛스 가게에 가서 그냥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륜기 모델의 도넛스를 달라고 그런 도넛스 없잖아요 올림픽 도넛스 주세요 네? 오륜기 모델의 도넛스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이 띵 하더니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러길래요 그래서 자기는 거절당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그렸대요 이렇게 아 이런 도넛스예요 잠깐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기다리려는 거예요 15분만 기다리려는 거예요 자기는 거절당하러 들어갔는데 진짜로 15분만에 오륜기 도넛스를 만들고 나온 거예요 크리스피의 점원이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즐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낳으라고 했더니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고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사람이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다 찍었거든요 몰래 유튜브에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걸 적더니 그걸 만들어 오더라고요 오륜기 도넛스를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구독자가 막 300만비가 넘어서 많은 분들이 달렸고 그 점원의 본명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크리스피에서 상도 받고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어요 그분도 상대방 고객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줬더니 거절하지 않았더니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재밌구나 새로 시도해봐야겠다 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물론 엄청난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거절당하기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합니까 그 거절당한 것은 그냥 거절당한 게 아니다 이 사람처럼 블로그에 쓰고 그걸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서 한번 도전해보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하기 실습을 좀 해볼게요 저는 기업체 강의를 가면 꼭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실습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할 겁니다 하고 뭔가를 팔아요 실제로 팝니다 그리고 저는 세일즈 강사니까 팔아도 되죠 그리고 한 100명 정도 오늘도 사실 강의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왔는데 오늘 딱 1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거절을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팔 건데요 많은 거절을 당할 겁니다 제가 설득박사고 가는 애보다 1등했고 뭐 유명인이고 이래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물건을 팔 건데요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많은 영업인들이 얘기합니다 있어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절하지만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인이라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 저는요 확률적으로 해보니까 한 100분 정도 있으면 한 20분 정도가 사요 그러니까 20% 이게 딱 파르투의 법칙이잖아요 20대 80의 법칙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맞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조사를 해보면요 비슷하게 나와요 4명의 거절 후에 1명의 고객을 만난다 이것도 파르투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나의 승률을 봤으면 좋겠어요 50% 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영업의 고수를 만났는데 20%도 잘한 거예요 저도 그런데 80% 거절을 당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20%의 고객을 못 만나잖아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거절하셔도 되고요 구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귀인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 좋은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할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설득을 잘할까요? 예 귀가 얇은 사람이 설득도 잘해요 세일도 잘해요 왜? 지가 설득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에서 풀어드릴 세일즈 기법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기법이 되지만 거절의 연습도 되지만 또 설득의 연습도 되는 거니까요 지하철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세일즈 경쟁이 많지만 불법이어서 차마 불법까지 하면서 물건을 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파는 분 보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내가 이 물건을 판다면 이렇게 팔 것 같아요 한번 씨보면 보이겠습니다 물을 한 잔 먹고요 지하철 탑니다 제가 지하철 잡상에 변신을 좀 할게요 아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네 파지 말라 그러죠 왜 파지 말라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상처가 납니다 염증이 납니다 그래서 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자신의 느낌을 칩니다 귓구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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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면 지하철 승객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막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 보던 고객들도 고개를 들 거예요 뭔 소리야 할 거예요 이게 어테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궁금해 기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제가 왜 의사 가지 말라는 걸 하라고 그러냐면 그거라도 안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는데 이게 크구나면요 좀 뽀뽀해주려면 징그럽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도 이제요 엄마가 귀 파줄게 아빠가 귀 파줄게 그러면 희한하게 허벅지에 베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죠? 자 이런 스킨십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이것마저 안 하면 가족들에게 스킨십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인원들은요 끊임없이 서로의 털을 골라주면서 서로의 스킨십을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이 얼마나 좋은 스킨십인지 자 누우면요 귀를 만져줍니다 귀를 만져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면서 졸음이 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귀를 만진다는 스킨십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처음 뵀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데 저 귀 좀 파주실까요?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귀 파는 스킨십은 정말 중요한 스킨십입니다 가족과 그 스킨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를 파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놀랬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아무데나 찔러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귀를 집에서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제가 오늘 특허받은 귀기를 갖고 왔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 불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요 끝에 아크릴들이 있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귓구멍에 넣을까요? 귓구멍이 확 흘리면서 터널에 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느 누가 아무나 찔르겠습니까? 소음털까지 잘 보입니다 야 내가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오 내시경 카메라 같아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받아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 구석이 더 파고 싶은데 이 꺾어져서 안 파지잖아요? 이럴 때는 분리하십시오 자 미세주공을 하나 더 드립니다 갈아끼면은 아주 미세한 곳까지 귀를 팔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파다오면 귀법이 부서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게주공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야 이걸 3개를 더 드리니까 자꾸 잊어먹는다고 해서 밑에 보관함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 보관하시면 3개가 다 보관되니까 이제 잊어먹지 않겠죠? 뭐가 됐습니까? 자 플래시가 됐습니다 장로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거로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LED 램프입니다 LED 수명은요 얼마나 건지 아십니까? 최소 3만 시간을 갑니다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팔리겠습니까? 이거 고장나려면 매일 세일 시간씩 30년을 귓밥만 파야 됩니다 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건 여기 배터리를 교체하게 돼 있어요 배터리만 교체하시면 500원에 바꿀 수 있거든요 3만 시간이 뭡니까? 3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귀계를 약국에서 지금 3천원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돈 천원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위전 어떤 분이 오는 거예요 아저씨 야 아저씨 정말 짜증납니다 어떻게 그 아저씨는요 그 짧은 시간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하십니까? 850원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보고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결국 3,350원입니다 그 싸게 산다고 그 3,350원을 내면서 주소 입력하고 안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손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계신 분이 의자에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5개밖에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만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 네 현금이 없다 제가 계좌번호 쪽지를 드리겠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빨리 손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입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평생 귀밥 할 때마다 재생각을 합니다 손수는 손드는 손수는 들어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초유에서 한 스무 분이 손을 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80명은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만약에 지하철에서 저를 만났다 어떠세요?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공식이 들어있는 책이 제 책 OBM 설득 마케팅 책이에요 강의 중에는요 이렇게 귀이개를 얘기하고 제 책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기 전에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해 주지 않고요 사인이 돼 있고 귀이개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해 주시면 귀이개까지 넣어서 책까지 13,500원짜리 만 원에 만 원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의 끝난 다음에 줄을 쫙 써서 구매를 하는데 다 사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한 한 20% 정도의 고객이 책을 삽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궁금하시다면 구입을 원하시다면 카카오톡에 제 이름 김요석을 검색하시면 친구 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요 직접 세일저도 해보고요 현장에서 거절도 당해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누구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요 오픈 어떻게 열 거냐 호감을 제가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납득을 시켰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스토리텔링 어떤 그 가족의 스킨십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브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요 거절이 두려운 이유 말씀드렸고요 어쩌지가 아니라 어떨까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100번의 거절 연습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 제가 거절 극복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OBM 설득화법이란 다음 시간에도 풀어서 설득전의 심리학이라고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호감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 FPCLOUD를 검색해보세요 친구 추가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FPCLOUD 모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서 제 이름 김효석 소개를 남겨주세요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